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항혼유아에 대한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주 시사적인 문제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지만 오늘 기사를 읽다가 이 기사를 쓰시는 분들이 다 좀 젊은 분들이니까 나이가 들어가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것을 정확히 알기는 힘들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다 사람은 자기중심적이니까 이제 오늘 핵심적인 내용은 황혼유아의 핵심적인 내용은 아마 정부에서 아주 제한적인 의미에서 조부모가 아이들을 돕는데 어떤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아마 고려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보도가 됐네요. 여러분 아이를 키우는 것은 참 전쟁이죠. 그래서 서양 속담에 아이는 그냥 온 마을이 다 키운다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직접 그런 문제를 겪었을 법한 그런 이진영 논술위원 이제 기자 생활을 하시면서 아이를 키웠을 때 전쟁처럼 아마 애를 키웠을 겁니다. 할마하빠들의 육아후주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렇게 은퇴하신 분들이 자식 주변에 같이는 살리 않지만 주변에 있으면서 이제 아이들을 풀타임이 아니더라도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아이들을 돕는 그런 조부모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주간제 에코노미스트가 지난해 신년호에서 전 세계적으로 15억 명으로 급증한 전 세계 조부모 인구가 조부모 시대를 열면서 어린이 복지와 여성의 사회 진출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을 했다. 15억 명이 되네요. 손자, 손녀를 다 이렇게 좀 사랑하는 마음은 본능적이지 않습니까? 자기 자식을 키울 때는 너무나 분주해 가지고 아이들이 기계온절 이런 거 잘 몰랐지만 손자, 손녀를 보게 되면 이제 시간적 여유가 좀 있고 하니까 훨씬 아이들이 이쁘죠. 우리나라도 이제 보면 여기 보니까 워킹맘들 가운데 10.5%가 조부모에게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그런 분들이고 그리고 이제 잠시 잠시 맡기는 경우까지 합치게 되면 40%가 올라가는데 손주를 엄마 아빠처럼 돌보는 그런 할아버지나 할머니들은 인생은 80부터라면서 항원 육아에서 벗어날 나를 고대한다. 이렇게 아이를 돌보는 게 어마어마하게 힘든 일이지 않습니까? 정말 힘든 일이죠. 그런데 오늘 이 동아일보의 이진영 논술위원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분이 잘 모르시는 게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니까 이분들이 나이가 이제 한 50대 될 테니까 60대, 70대가 됐을 때 나이를 먹어가게 되면 아이를 돌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버거울 때가 육체적으로 버거울 때가 많죠.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점을 잘 모를 것 같아요. 체력적으로나 이런 점으로 애를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애는 귀엽고 예쁜데 그 애를 예를 들면 계속 봐야 되면 어마어마하게 에너지가 소모가 되는 겁니다. 그거를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왜? 왜냐하면 본인에게 익숙한 아버지나 어머니는 항상 젊은 아버지나 어머니니까. 그다음에 이제 나이가 들면 이렇게 여러 가지 탈이 나지 않습니까? 손목이나 발목이나 엉덩이나 아무리 몸관리를 잘해도 그런 부분들을 이진영 논술위원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나이를 들어본 사람들은 이해를 하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힘든 거죠.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 그런 제도를 유가휴직을 조부모에게 유가휴직을 주는 나라들이 꽤 있네요. 호주도 그렇고 헝가리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정부도 조선가정이나 아이가 부모와 떨어져 조부모 집에서 하는 경우에 한해서 조부모 유가휴직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 그런 보도가 나오는데 그다음 문제가 참 재밌네요. 항원 육아를 하면 조부모의 인지기능과 삶의 만족도는 높아지지만 반면에 손목, 허리, 무릎, 관절이 모두 아픈 손주병으로 병원을 자주 가게 된다. 그리고 자식농사를 끝낸 사람에게 자식의 자식농사까지 지으라는 부담을 줄 수는 없다. 그런 이야기를 했네요. 육체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되죠. 그러나 이제 한참 아이를 키우는 자식들은 자기 부모의 건강상태를 정확히 알기가 힘드니까.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이분은 손주병이라고 표현했네요. 어쨌든 참 아이를 키우는 게 전쟁이죠. 전쟁이고 저도 참 제가 집덕을 많이 본 아이를 키울 때 이제 그걸 알 때 되면 그분들이 이제 안 계시니까 세상일이 그런 거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자기 자식은 자기가 키워야 되는데 그게 젊은 분들도 너무 힘드니까 항원 육아 좋은 주제인데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